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5월 미디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먼저 스마트폰 영상편집의 기초 키네마스터 강좌는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8회에 걸쳐 줌워프를 통해 강의가 진행됩니다. 또 영상편집 시각효과 등 영상편집 프로그램의 기본적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나도영상전문가 프리미어 프로 CC는 대면 수업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8회에 걸쳐 수업을 진행합니다. 강의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